9월달 생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윤 만점 받으셨어야 되는데 등급컷이 48,45, 41,35 고난도 문항이 풀 때도 알았어요. 뒷장에서 많이 틀렸겠구나. 18번, 19번, 9번, 6번, 10번, 8번, 12번 이렇게 틀리셨는데 주요 내용들은 제가 총평 때 이야기 해드렸고 역시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제가 강의 때 다 했던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모견소, 국제법으로 평화 실현시킬 수 있다. 국제법으로 평화 실현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제법이 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외교정책도 나오거든요. 올해 수능 완성 연계교제 실무 2회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연계교제에 대한 학습, 기출에 대한 학습 이런 일이 잘 돼야 되니까 제발 잘자자 계속 잘 따라오시고 했던 이야기들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면서 정리해야 되지 단거나 시키는데 너무 막 시간 뺏고 쏟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 다시 또 봐야 되는지 6, 9평과 관련된 분석서는 제가 다 작성해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체크포인트 교제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수능 때 그 교제 딱 들고 가시면 됩니다. 1번은 매번 나오는 문제잖아요.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 같은 규범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덕 이론을 제시하는 거.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하는 거죠. 추론의 규칙과 인식의 방법 검토하는 메타 윤리학. 도덕 명제의 추론 가능성과 논증의 타당성 분석은 분석 철학 메타에서. 도덕 규범과 의무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정립하는 거.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객관적 기술, 기술 윤리학.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실천 윤리학.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 경험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2번 이렇게 됐던 겁니다. 구평 해설이니까 해설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값.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되었는가를 깨달았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음을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생각, 바른 사유, 지혜로서 통찰했다라는 거. 불교에서 하는 거죠. 생로병사. 그 다음 찬된 사람은 삶을 기뻐할지도 모르고 죽을 미워할지도 모른다. 생사를 구별하지 않고, 생사는 기의 순환이기 때문에. 둘의 공통점 기출이 이미 나왔지만 생사는 구별되지 않는 순환의 과정이다. 여기는 윤회로서. 생과사 고통. 여기는 기의 순환이죠. 그렇지만 의도적 행위 없이도 생사가 순환되는 건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는 의도적 행위, 업이 있어야 생사가 순환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진, 인 중요하다 했어요. 진, 인이 있어야 참된 알미 존재한다. 진, 인은 참된 알미 있는 사람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그럼 삶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면 인간 죽어도 계속 인간으로만 태어난 아니라 있잖아요. 윤회 설명, 육도윤회 설명해 드렸잖아요.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 싸움판. 그 다음에 축생계, 아귀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줄인, 굶주린 상태로. 그 다음 지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삶과 죽음의 영원한 방법은 연기법의 지배를 받지.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고 사가 있기 때문에 생이 있고. 12연기설이 있다 했잖아요. 12연기설. 무명으로 시작해서 무행, 식명, 육촉수의, 취유, 생, 사. 삶과 죽음은 기로 연결되어서 순환되는 거죠. 기가 모이면 생, 흩어지면 사. 도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도의 관점에서, 도의 관점이죠. 사물의 관점이 아니고. 도의 관점에서는 모든 분별지를 제거하잖아요. 모든 분별지. 현세의 삶에서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세의 삶에서 죽음은 고통이다. 현세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기가 흩어지는 것이고. 아는 것은 가능하죠. 정답은 여기는 4번이 됐던 거죠. 앞장 문제 풀면서는 느낌 좋아, 좋아. 그럼 내가 조심하라 했잖아. 너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등컷이 사파리지. 이건 이제 세계윤리에서 한스퀸이죠. 스위스의. 종교 간의 대화 강조하는. 이런 문제 나오면 제시문초로는 달아있잖아요.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 평화는 불가하니까 종교 간의 대화하자. 종교 간의 평화 없이 국가 간 평화도 불가능.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 없이 종교 간 대화는 불가능. 대화의 중단은 전쟁을 초래했다. 전 세계에서. 지금도 전쟁을 초래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고. 대화가 실패하면 억압이 시작되었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했다.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종교의 교류에 얽매지 않으며 이단자에 대한 배척을 혐의한다. 또 종교 간의 대화. 단일한 세계 종교 이런 게 아니고. 종교 간 대화가 국가 간 평화의 선결 과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종교 간 대화 평화 없이는 국가 간 평화도 불가능하니까. 종교 간 차이가 종교 간 대화를 언제나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종교 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차단하는 건 아니죠. 종교 간 소통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종교 간 교리를 통합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선지 맨날 나와야 한스킹 나오면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의 단일 종교로 통합?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종교 간 대화의 실패가 정치적 폭력으로. 종교 간의 대화의 중단이 전쟁과 정치적인 폭력으로 억압.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하는 걸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누구도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격설자 로크도 이미 기출됐지만. 관용에 관한 서신을 써가지고 정치 권력과 종교를 분리시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국가 정치 권력과 종교가 붙어있으면 갈등이 일어난 확률이 높거든. 이 국가는 개신교. 이 국가는 구교. 그러면 국가 안에서의 정치적인 탄압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axis 이승의 시각vinism 하струк往alt